조 바이든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방송사인 팍스 뉴스 기자 질문을 받고 혼잣말로 멍청한 XX라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. 당시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이 장면은 생중계됐고 그 파장을 낳은 오늘이었습니다.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끝내고 기자들의 퇴장 과정에서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이 정치적 부채인가라는 피터 도시, 팍스 뉴스 기자의 질문을 받고는 작은 목소리로 아니 큰 자산이지 더 높은 인플레이션, 멍청한 XX, what a stupid son of 뭐라고 했습니다.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백악관 경쟁위원회 회의를 마쳤고 기자회견에서 약 8분 동안 준비된 발언을 이어 왔었는데요. 이때 기자들의 돌발 질문이 나왔던 것입니다.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유럽 정상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첫 기자의 질문을 받게 되자 내가 왜 물가 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묻지 않느냐며 답답해하기도 했는데요. 뒤를 이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팍스 뉴스의 두시 기자의 질문을 받자 순식간에 욕설이 튀어나온 것입니다. 파장이 일자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1시간 뒤 두시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사실상 사과했습니다.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친 언행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습니다.